할렐루야 불치병인 인대고라증이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약 2, 3달 전에 인대고라증이 치유되는 것을 간증하신 분이세요 이 인대고라증은 온몸에 있는 근육과 인대가 점점 굳어지는 불치병이고요 의사분께서 실제로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된다고 그렇게 진단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약 2, 3달 전에는 우리 성도님이 온몸에 근육이 굳어서 팔을 움직일 수가 없고 다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 증상에서 치유되셔서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 있는 그 치유를 간증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 근육이 더 풀어져서 두 다리로 5년 만에 처음으로 뛸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5년 동안 한 번도 뛰실 수가 없었던 분인데 근육이 굳어지는 불치병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이 오늘 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치우실 거라는 믿음이 완전히 들어오셨다고 할렐루야 불치병을 치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